Koniel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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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 선한 연예후넌 녀석들이 나와서 좀 더 문화영상에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. 지금 영상 공모전 참가를 위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어떤 영상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? ASMR 구미진 음식을 먹어볼 거예요. 수수강정입니다. 강정이 아니에요. 수수강정입니다. 제가 평소에서 두 번에 찍은 거 같아요. 이와 함께 제거하는 음식을 먹은 음식이 없어졌어요. 고객이 들어가 있어요. 수수강정입니다. 아직도 접수 안 했어? 2차는 10월 1일 저와 같은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영상 공모전 문화유산채널 영상 저와 같은 초등학생부터 영상 거주자까지 오늘 촬영 어땠어요?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? 어떤 게 좋았어요? 일단 먹으면서 생활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먹방을 해보긴 했는데 ASMR의 처음이니까 그런 게 좋았어요 실제 ASMR 해보고 싶은 그런 네 원래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기미가 잘 된 것 같아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1차 접수 기간인데 1차 접수 기간에 참여하면 혜택이 많대요 잘 나왔네 어머 1차 접수 기간에 참여하면 혜택이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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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 접수 기간에 참여하면 혜택이 많아 2차 접수 기간에 참여하면 혜택이 많아 2차 접수 기간에 참여하면 혜택이 많아